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북의 맛, 멋, 그리고 자랑거리를 알리기 위해 지역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뭉쳤다. 지금부터 그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지뢰예술촌은 숙박시설이라서 조용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곳 안동을 오게 되면 늘 먹던 안동찜닭과 안동의 대명사 하회마을 하지만 오늘 저는 하회마을 말고 안동찜닭 말고 안동의 멋있는 곳과 맛있는 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요. 오늘의 관계에 대해 알겠습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주의 이름으로 만동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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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